오! SK매직 신제품이 나왔어요. 야, 이거 세상이 인정한 초서형 정수기. 아, 이거 두니까 공간이 진짜 넓어 보이네. 오, 되게 슬림하네. 필요 없어요?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. 공간이 이렇게 남는다, 지금. 오, 여유가 많이 생기네. 아, 그러니까 이게 스테인리스 진공 시스템. 스테인리스관이다 보니까 물맛이 더 깔끔하고 그렇겠네요. 오, 왠지 물맛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. 오, 뭐, 왜? 라면 먹으려고. 라면? 내가 딱 받아줄게요. 자, 그러면 온수 누르고 온수를 한 번 더 누르잖아요. 그러면 고온수로 바뀝니다. 100도씨 초 고온수가 나와요. 아, 불이 깜빡깜빡하네요. 오! 와! 아 이렇게 금방? 오케이! 오우! 로아 맛있게 먹어라. 오늘 또 SK매직! 저희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SK매직 땡큐! 한 잔 더 물 받아가지고 오늘 또 만날 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... 자 가볼까요? 오늘 또 미니 핑계고의 페파턴스가 오늘 옵니다. 무엇보다 이분들이 또 저희 그 소속사예요? 안테나? 또 우리 재평이하고 장원이 오면은 또 공부 얘기 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예요. 이 친구들하고는. 노래도 노래지만 일사강사 하시면 잘할 분들이야. 이분들 사이드잡으로 좀 해보시라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거든. 방학 특강 같은 거 좀 찍어봐라.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푼 데잖아. 진짜 가요계에 뺏긴 과학 인재들이에요. 뭐 소리 약간 들리는 것 같은데? 아이고 재평아! 야 너 이거 뭘... 뭐야 이거? 저한테 싫어. 감사합니다. 아 장원아 아유... 안녕하세요. 아유 우리 또 예... 아 우리 그 페파턴스 두 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.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. 재평이 어디서 사왔어? 그 오다가. 아 오다가?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페파턴스는 아 우리 그 안테나에 사실 저보다 훨씬 이전에 몇 년 됐죠? 안테나에? 2009년부터 왔으니까 한 15년 된데요? 15년 째? 15년 째. 15년 째. 15년 째 안테나에 있습니다. 페파... 페파턴스 아니고 페퍼턴스. 아니 페파... 제가 뭐라고... 페퍼... 페파 아니고. 아 페퍼 페퍼? 페퍼. 하아... 내가 옛날에 페퍼스톤이라고 그랬죠? 맞아요. 많이 좋아지시는... 헷갈리는 분들 되게 많죠? 맞아요. 네. 뭐라고 불러요? 페... 페퍼민트. 아 페... 페퍼민트. 부르고 싶으신 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사실은. 근데 뭐... 페퍼스톤 많았어요. 두 사람도 그렇게 뭐 크게...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정정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... 쑥 이렇게... 지금처럼 이렇게 좀 해주더라고. 저번에 한 번 얘기해서 페퍼스톤 얘기할 때 아 형... 페퍼스톤은 못 참지. 아 그건 못 참더라고. 2008년이면은... 저기 그 신사동 쪽에... 그 지하에... 그때는 사무실 없었어요. 아 그래?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땐 계약서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. 마피아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어요. 거기가 이제 우리... 사무실이자? 창고래요. 가본 적은 없어요. 그리고... 뭐... 뭐예요? 아 채우씨... 아 사온 거? 아... 아... 고맙습니다. 아 고급지네 역시. 쪼꼬 묻은 게 맛있어요. 아 예. 그리고 그 당시 대표님... 차가 이제 세단이었는데... 그 트렁크를 열면 우리 CD들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. 그리고 뭐... 약간 그런 느낌? 네. 재영이 형이 쓴 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... 팀을 결성한 지가 그쯤 된 거예요 그러면요? 이미 저희들은 3집을 내려고... 아 진짜? 안테나를 운거라서... 결성한 지는 이제 훨씬 더 됐거든요. 지금은 저희 이제... 8집 만들기... 8집이라고 해야죠. 8집이라고 해야죠. 그럼 수록곡이 한 진짜... 한 100곡은 넘겠네요. 네. 등록된 거 찾아봤더니... 네. 130...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. 130곡 정도? 저희 이름으로 나온 게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고... 이래저래 이제 참여한 것들과 이런 거 다 합쳐. 왜냐면 OST도 하고 뭐 되게 많이 하니까... 드라마 뭐 또 곡자... 음악 감독님도 하시고... 아 이분들이 되게 하는 일이 많아. 그죠? 아니요 형...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... 아니 제가...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도 얘기했어. 두 사람은 내가 한번 그 얘기한 거 알죠? 방학 때나 이렇게 특강식으로... 강사 좀 컨텐츠 한번 좀 찍어라. 아 네네네네. 욕심 있어요. 아니 그니까... 대치동으로 자꾸 보내시려고 하셔도 돼요. 아니 저... 누가 봐도 수능... 수능 쪽 1타강사 느낌이야. 요즘도 수학 문제 풀어요? 네. 풀 좀 풀어. 궁금해요. 그러니까 방송 같은 거 보면은... 뭐 수능 무슨 문제다 하면서 풀이 나오고... 나오지 나오지. 딱 멈추고 일단 한번 풀어본 다음에... 그걸 봐. 맞는지... 지효가 중학생이지 않습니까? 아 그쵸 그쵸. 사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...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... 많이 놀랐어요. 아 문제가 어려워요? 초등학교 문제도...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고... 예전 수준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? 아 그래? 아 몰라요? 저는 그... 초중까지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아서... 수능 문제만 가끔... 눈에 띄면 풀고... 아 수능 문제도 요즘 가끔 눈에 띄면 풀어요? 그래도 연말에 한 번씩은... 아 진짜... 큰딸이 초등학교 2학년 됐거든요?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숫자 5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는 몇 개인가?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지?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요 그거? 그거 다 세봐야 되는데 나는? 그건 세봐야 되는 문제. 그건 세봐야 되는 문제예요? 아니면 다른 푸는 방식이 있어요? 뭐 5가 뒤에 들어가는 숫자들 빼고 5가 앞에 들어가는 숫자 빼고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하나 겹치니까 55가 겹치니까 이거는 뭐 두 번 더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아... 뭐 그런 걸 벌써 이렇게 내고 그런... 거봐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문젠다 요즘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. 어렵더라고 하시죠.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곱셈 들어가는 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막 이런 응용하는 문제... 네. 아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어려워졌어. 근데 얘기하다보니까 진짜 수능 우리 일당수 정말 학구적인 분들이에요. 이 분들... 아 흥미로워. 정말 학구적인 분들이에요. 또 이번에 노래가 나온 거죠? 네. 20주년 기념운반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공식적으로 사용한 말이긴 한데 저희들은 20주년을 그냥 넘어갈까 약간 겸연적기도 하고 저희들이 뭐 엄청 뭐 유명하고 엄청 그런 밴드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 그래도 왜 유명하지 20년이 됐는데 장원이하고 재평이 모르는 분들이 예? 어디 있을까요? 자신 없게 말씀하시네요. 하하하하 저도 좀... 저희보다 좀 자신... 이게 뭐야? 저도 좀 자신이 없었죠? 페퍼톤스입니다. 페퍼톤스 아니 왜냐면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. 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. 아니 왜냐면 다 알지를 않아. 근데 페퍼톤스 다 아실걸요? 페퍼톤스라니까요? 하하하하 아 얘네가 사온 걸 하나 먹어야겠다. 하하하하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고 있었는데 희열이 형이 과격하게 20주년이니까 20곡네.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? 20곡을 어떻게 만들어요? 열 곡만 만들고 열 곡은 동료 뮤지션 아 진짜 리메이크 앨범으로 꾸멸 수 있어요. 아 그래도 20주년 이게 좀 진짜 의미가 좀 있네. 벌써 이렇게 데뷔한 지 20년이 됐네. 아직 다 페퍼스톤이라고 부르는데 20년 됐어. 20년 동안 뭘 한 건지 그래도 아직 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페퍼민트 아직도 페퍼민트로 부르시는 분들인데 20년이 됐다라는 하하하하 근데 그 네 6월에 어떻게만 부러지냐 아니 이왕이면 쪼꼬가 있는 쪽을 그래 제가 그렇게 먹으려고 지금 이거는 제대로 했는데 이게 쪼꼬가 돼 아 제가 갈라드릴게요 음음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나는 이런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좀 뭐랄까 이런 거 하다가도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거 튀어나가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런 스타일이 있죠 아 정말요? 네 가만히 있어도 되게 예능.. 예능.. 나도 재밌고 싶은데 아버님 이거 드세요 간식 드세요 얘 지금 나 약간 조롱한 거 아니야? 아 아니야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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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지금 너네 좀 약간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어휴 아니야 너네 지금 나 아니야 어휴 그런 눈치 지금 개헌님들 저만 못 느꼈나?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 음 달콤하시죠 너무 맛있어 한 점 더 드릴까요? 아니 잠시만요 여기가 쪼꼬가 유명해요 아 아 아 재밌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는 하는 일이 늘 이런 식이에요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까 왜 장헌이처럼 그렇게 못 되냐는 얘기죠 아 저는 아까 포크로 중요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눈금이 있잖아요 네 목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되게 맛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굉장히 좀 세밀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정성을 쏟아지잖아 아 근데 전 대충해요 대충 그게 어쨌든 그래도 맛있는 부분을 잘라서 드신 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변함은 없지만 근데 훨씬 빠르게 수행하셨잖아요 그 일을 훨씬 이득 보신 것 같은데 너 지금 나 훨씬 이득 보신 것 같은데 아니야? 아니에요 저 저 진짜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형 저도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못 쪼개거든요 아 진짜 네 약간 장헌이가 이런 거 좀 드세요 장헌이가 좀 잘해요 제가 느리고 정확한 편인데 진짜 느려요 약간 그리고 또 장헌이가 또 약간 거기 그 어 유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늘보 좀 많이 닮았어요 그 주토피아거든요 아 주토피아 정정 정정됐네 나무늘보 이름은 플래시잖아요 야 그 정도면은 알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집어야되니 장헌이가 옛날부터 제가 문자 보내면 내용은 답을 안 하고 띄어쓰기 잘못된 걸 이렇게 정말 최악이었죠 주변에 가끔 있는 나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띄어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많이 틀리는데 국문학과인가? 아니에요 저 공대 나왔는데 네네 국문학과 국문학 재병아 아 저 정정해서 죄송합니다 아 좀 그렇게 아이 공대 나왔는데 아이 몽독스 그건 좀 오늘 좀 힘든 게 세훈아 이러면 대충 넘어간다고 아 근데 이 친구들은 딱딱 그거를 제가 두루뭉실한 게 좀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과인 걸 당연히 알죠 공대인 거 아는데 약간 조커 아니에요 조커 그리고 그렇게 공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걸 챙기냐 그래서 국문학과인가? 제가 한번 이렇게 예?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네 카이스트 아니에요 카이스트? 맞아요 내가 또 그 카이스트 예전에 가봤었잖아요 어디 안 가본 데가 다 없으시잖아요 다른가 그 전국 땅밟기 오기신 거 아니었어요? 전국 땅밟기 오기신 거 아니었어요? 얘들이 너네 진짜 20년 된 거 맞구나 왜요? 느낌이 티키타카가 좀 있네 저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델레라봐 낮에 김밥에 맥주 먹고 먹으면서 놀았습니다 좋았지 게임 같이 한다거나 음악 듣는다거나 어떤 음악을? 만화 그 당시에 네 만화 주제가들 많이 들었어요 아 만화 주제가요? 네 어떤 만화 주제가요?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막 유행하고 그런 것들 같이 보면은 음악들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 어떤 음악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 아 뭐 좋아했을까? 뭐 좋아했다고 말할까요? 이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빨리 좀 얘기해 줄래요? 에반게리온 정도 얘기할까? 아 에반게리온! 그런가? 아 아 많이 봤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에반게리온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들은 흔히 말하는 오덕 같은 신앙이 있겠네요 그리고 너무 깊지는 않았고요 네네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그 만화 주제가 서로 같이 들으면서 그 두 사람은 좀 싸운 적이 없어요? 싸운 것 같긴 싸운다기보다 네 약간 삐진다라고 같이 일하니까 이것저것 정할 게 늘 많잖아요 그 말투나 문자투가 섭섭해요 다운된 게 느껴진달까 서로 옛날처럼 너 그러면 이건 싫다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그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알아서 눈치 보고 이제 안 싸우는 것 같아 아 그니까 안 건드리는 거지? 상대방이 좀 그런 거 그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 완전 삐졌네 근데 누가 봐도 섭섭함이 너무 묻어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좀 그런 너무 그냥 사소한 것부터 어? 이거 그리고 올 때 사올까 말까 했을 때도 응 야 그래도 사가자 그러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 혹시 늦을까 봐 야 안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런 사소한 거 아 누가 사가자고 그랬어요? 저는 이제 사들고 하자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장원이는 늦으니까 아 네 뭐 이런 그냥 별거 아닌 거 답이 없는 거 그렇지 아 근데 뭐 어떤 일이든 같이 하다보면 사실 그런 의견 차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순 없지 항상 있죠 나는 그런 팀을 못 봤어 아예 뭐 싸움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건 팀이 아니죠 그건 팀이 아니야 진짜 그건 팀이 아닌 거 같아 그건 기업이죠 기업은 그래요? 아니 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축이고 나머지한테 월급을 준다고 하면 아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저기 또 투자 회사 다녔었잖아 아 아 맞아 여기 또 투자 회사 다녔었어 인턴 출신이죠 인턴 출신 재평이는 다른 데 취업한 적이 없나? 아 잠깐 있었는데 네 이제 게임 회사 다니고 그때는 데뷔 못 했을 때 컴퓨터 게임 만들고 이러는 거 네네 지금도 만들 수 있나? 글쎄요 못 할 거 같은데요 아 왜요? 아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와 아 그쪽 회사 되게 잘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바람을 넣으세요? 학원 강사해라 게임 만들어라 아니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20년 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저도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? 대치동 1타 강사가 될 거라고 우리가? 될 수 있다니까 아니 될 수 있어 일단 두 분의 전체적인 풍기는 인상 자체가 왠지 모르게 신뢰가 굉장히 가는 얼굴이야 아 그래요? 진짜 그렇다니까 어? 장원이 진짜 약간 그 투자 회사 무슨 그 약간 그런 느낌 안 나요? 대표형 씨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 그 게임 회사 의상도 오늘 약간 그래요 아 그래요? 네 게임 회사가 약간 여의도에서 산 거 같은 옷이에요 어 약간 아 그래요? 금융가 금융가 아 얘 판교 판교 여기 판교 여의도 금융권 휴일 지금 패션 어 이게 지금 판교 어 나는 어때요? 나는 어떤 느낌이야? 어 그냥 그 캘리포니아의 여유로운 느낌 부자 같아요 네 부자 부자 그냥 네 그냥 여유롭게 야 그냥 부자라니 모히또 빨고 있는 그런 느낌 모히또를 빨아? 이렇게 누구 지나가면 아 땡큐 어우 딱이다 딱 어 약간 그래도 어 그래요? 네 부자 느낌이 나요? 굉장히 여유로워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네 야 지금 거기에 또 한번 몰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선입견일 수 있다고 이렇게 깨버리면 어떡해 아 얘네들 정말 진짜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 역대 토크 난이도 최상이야 근데 딱인 것 같아 판교 느낌 약간 그 여의도 증권가 그 이 옷이 그런 느낌이구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본인 옷 아니에요? 아니요 빌려입고 나왔어요 오늘 좋은데 간다 그래가지고 아 제 편이에요? 네 그렇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잘 골라주셨군요 빌린 옷인게 믿겨지지 않아요 하하하하 야 나의 생각을 잊지마 아니 왜 나의 생각을 난 내가 눈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눈치 되게 빨라 하하하하 아니 근데 지금 아니 얘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봐봐요? 형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어떻게 했어? 옷을 빌려입고 왔다고요? 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아 어쩐지 옷이 좀 굉장히 어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아 네네네네 아 그리고 여기 결혼반지잖아요 그죠?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또 끼고 다녀요 아 이거 빌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 결혼반지 안 했죠? 네 결혼반지 왜 안 껴요? 결혼반지 처음에 좀 끼다가 그거 끼고서는 연주하고 그러는데 걸리적거리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프로그램 촬영하고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막 긁히고 그럴까봐 어 그게 되게 큰가봐요 아리 아 아 소위 아니야 뾰족하고 큰가보다 너네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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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좀 약간 조롱하는거지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리스펙트인데 진짜? 진짜 큰 거 아유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반지 크게 안 했어요 사탕 크기 반지 크게 안 했어요 아니에요 꽃 끼고 다니네 저요? 네 열심히 생겨 끼고 다녀요 끼는 기분이 좋아요 진짜 사랑꾼이 됐어요 옛날에는 원래는 아니었어요 오 전혀 이렇게 여의도 스타일 이런거 아니고 맨날 모자 쓰고 이러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이 깔끔 결혼하니까 많이 달라졌구나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막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막 어떤 감정에 휘둘린다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요? 그러니까 막 어 나오면 너무 슬프니까 나 좀 내버려다 이런 느낌이라던가 나는 사랑에 너무 빠졌어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항상 좀 머리가 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뭔가 그런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게 별로 안 좋아 네 그냥 그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휩쓸리거나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장헌이가 또 성격이 또 차가운 스타일은 아닌데 요새 진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차가웠어? 옛날에는 차갑다기보다는 착하고 온화한데 그냥 이렇게 무덤덤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스타일 영화보고 절대 안 울고 아 진짜?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안 울었어? 모든 영화를 보고도 안 울.. 운 적 없는 것 같아 너 라이온킹 아빠 죽을 때 안 울었어? 아니 라이온킹 아빠 죽을 때 울었어? 저 네 그거 안 울.. 안 울.. 안 울.. 안 울었던 것 같은데? 하.. 형 그때 이미 너무 그.. 고학년이었나 보다 뭐 했나 보다 고학년이었나 보다 나 라이온킹을 성인 돼서 봤어 아 예 그러셨군요 아 우리 중학생 때지 중학생 때 죄송합니다 아 재피형이 청소년 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형은 어른이었단다 담배 피고 다녔었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풍겨 띠로리 죄송합니다 띠로리 그래 형은 성인이었단다 아 네 어 라이온킹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러면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카 크아 그거는 진짜 눈물이 났지 높 높 안 울었어 네 편지 박신양 형 편지 보고 울었어 안 울었어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영화 보면 대충 다 울거든 하하하하 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아 저 좀 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요새 좀 더 그래가지고 큰일났어요 지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저 애들한테 디즈니 거 틀어주는데 민영화에 와서 보고도 MBTI가 어떻게 되지? 저는 ISTJ ISTJ구나 저 잘 몰라요 네 이렇게 해봤는데 두 번 다 완전히 다른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마크가 그랬는데 T하고 뭐 그거 들어가면 힘든 사람 힘든 사람 아니 N이랑 F랑 T 무슨 말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어려운 사람이에요? 저 그래서 마크가 ISTJ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아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 게 아예 ISTJ가 좋아 보인다고 아 맞네 맞네 아 그래요? 어 뿌듯하네요 어어 그게 ISTJ구나 아 고마워요 마크 NCT의 마크 네 네 NCT 마크 고마워요 도보 야 정작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주윤발이 형 많이 닮았어 아니 뭐 닮았자 별거 없습니다 아 뭐 누구한테 아 누구한테 얘기해 마크 씨한테 얘기해 아 너 마크 너 마크한테 왜 이렇게 얘기해 아니 진짜로 나이가 드니까 약간 조금 더 나도 모르게 좀 삐지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어때요? 삐지는 삐지는 거 티 내요 안 내요? 티 안 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는 거죠 뭐 그쵸 누가 야 너 되게 잘 삐지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? 아 네 그때 삐지죠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누구나 다 삐지더라니까 안 삐지는 사람은 나 못 봤어 있어요? 없어 근데 유독 또 자주 삐지는 분들이 있긴 해 목록이 있나요? 조금 더 목록까지 누군데? 누군데? 그건 밝힐 수 없어 우리 둘 중에 있는 거야? 없어요 성이에요? 없어요 저도 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섭섭함과 서운함이 말투에 드러나나 봐 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서운한 걸 제가 말씀하세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? 너다 너야 아니 예를 들면 왠지 사람이 뭔가 화냈다라는 것보다는 어? 화는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삐졌다 하면 뭔가 옹졸해 보이고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삐졌다는 말이 조금 더 이제 좀 격하게 반응할 때가 좀 있거든요 내가? 아닌데? 내가 뭘 삐져? 완전 삐졌는데 지금 아니 나 진짠데? 나 괜찮은데? 나 얼굴 빨개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삐졌어 작은 일만 가지고도 네 뭐?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게 다가오고 그니까 그 기분 나쁨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체력도 많아 어 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열과성을 다 할 수 있어 어 근데 지금은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맞아 맞아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뭐 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넘어가지 뭐 하루 종일 생각하면 그게 삐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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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는 이제 너무 이게 또 답답하고 막 나 혼자 막 이게 막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그렇다고 또 내가 순간순간 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삐진 걸 그 자리에서 다 이거 표현하면 이거 뭐 인간관계 이거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삐진 걸 내가 그때마다 다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지킨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옛날에는 형들이랑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삐지더라도 그렇게 뭐 그게 어어어 뭐 좀 뭐 창피한 일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알아서 그런 것들을 헤아려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제 동생들이랑 많이 있으니까 제가 삐지면 안 되는 위치 그래 아 맞아 너무 옹졸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보다는 제가 헤아려야 되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헤아려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삐질 때 더 좀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삐질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?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동생이 툭하고 한마디 한 거 같고서는 갑자기 그거 갖다가 기분이 나빠 버리면 어?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그렇지 내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나의 스스로의 옹졸함?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말이라도 왜 내 표정이 그렇게 드러났을까? 이런 거를 또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삐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 없어 없어 언제 삐지셨는데 진짜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향해서 좀 가보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중요하게 다루시네요 아 나 진짜 얘들 때문에 너무 삐지네 오늘 아니 너무 삐져 최근에 굉장히 삐지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저는 잘 안 삐져요 저는 이제까지 안 삐지는 사람 없다고 지금 그 얘기하시고 저는 삐져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거짓말하네 지금 그런 분이 아니에요?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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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 번도 삐져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되도록이면 좀 삐져도 티를 좀 안 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선 알더라 그런 얘기죠 어쩔 수 없이 그게 누구나 티가 나더라 아 그럼요 그럼요 갑자기 동공이 흔들린다든가 얼굴이 여기가 빨개진다든가 귀가 빨개진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아까 이거 좀 아까 잘라놓고 아직도 못 먹었네 음 이렇게 계속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뭘요? 그냥 평상시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웃고 다니라고 너 왜서 문화센터 같은 거 다니니? 저의 멘토님께서 멘토님은 또 누구예요? 저희 집 앞에 편의점 사장님이 어? 아 멘토세요? 네 멘토님이신데요 외상을 해주세요 어? 제가 맨날 가거든요 사실 맥주 사러 제가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 뭐하느라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때 드라마 음악 한다고 뭐 이것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은 가면은 인생 얘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늘 듣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 사장님도 심심하시고 저도 이제 그 이걸 왜 가사로 안 써?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인가요? 아니 이게 있어야죠 이거 노래로 나와야지 이거 지금 야 너네 이 현실을 지금 아 이걸 가사로 표현해 이거 20주년에 안 들어갔어 이 노래가 지금? 송창식 형님 하면은 뭐야 담배가게 그 아가씨 그 노래가 있듯이 편의점 아저씨 나와야지 이걸 놓쳤어? 아 근처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너네가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된다고 항상 웃으라고 이렇게 웃으라고 근데 편의점 사장님은 웃고 계셔? 한 3일 정도 계속 웃고 계셨는데 그 다음부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늘 제 건강을 엄청 챙겨주세요 아 진짜? 무리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무리하는 게 주량에 대한 얘기 술 끊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 실제로 요즘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회식 문화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24시 하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게 요즘 많이 안 한대요 다 회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커피를 마시고 헤어지는 문화 때문에 늦게까지 하는 커피집이 많아졌다 되게 아 맞아 요새 커피 먹고 헤어져? 요새 마지막으로 커피 먹고 헤어져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그 뒤에 커피를 먹고 헤어져 신기하다 왜? 아 근데 커피랑 술은 잘 안 섞어 먹잖아 왜 술은 정신이 딥디프레서인데 네 졸려지는 옷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동시에 먹으니까 그게 딥프레서하고 서프레서라고? 모르겠어 괜찮아 너네 지금 나 아까 나 약간 지금 돌려깐 거지 아니야 너네 지금 아니 전혀 아니야 삐지지 마세요 야 삐진 게 아니에요 단단히 삐진 게 아니에요 아니 나 안 삐였 공기가 차 아니 겨울이 다시 왔어 윈터 이스 커밍 아 나 페파스톤 이것들 정말 진짜 커피 타임 아 뭐하는 거야 지금 떨려가지고 아니 그 이상한 연기를 자꾸 하네 이거 이거 어디 연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 떨린다고 이거를 생활연기 좋아요 아 정말 진짜 생활연기 좋아요 이게 뭐가 생활연기에요 이게 뭐가 생활연기야 재석이 형님이 장원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맘에 안 드신 거 어떻게 알았어 일거수 일주족이 맘에 안 드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이건 이겁니다 하면 되는데 아 아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야 디프레서 서프레서 모르겠어 괜찮지 않았어? 웃겼어 웃겼어 와 나 이것도 다음에 올 때는 얘네들하고 혹시 얘기를 하게 되면 세호나 이렇게 내 지금 한 친구를 두고 이렇게 서로 좀 티키타카가 돼야겠어 약간 지금 2대1 분위기가 되네 장원이가 형제가 어떻게 되지? 저 3형제에요 아 막내예요? 첫째 아 괜찮아요 하나가 한마디 이렇게 알아가면 되죠 저는 안 삐져요 야 나만 아니 저도 안 삐져요 저도 안 삐져요 아 알겠습니다 저 삐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재평이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? 저는 혼잡니다 약간 느낌에는 한 형제 둘 중에 막내 같은데 아 그래요? 어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귀엽다는 뜻으로 들어 뭐가 귀엽다 아니 뭐가 귀엽다는 뜻으로 들어 저는 형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이남중 막내 이남중 막내? 네 저도요 제가 장남 아 이남중 장남? 일남이녀의 장남 아 완전 드디어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일남이녀의 장남 아 그럼 3형제 중에 장남인 거는 똑같네요 아 그렇죠 장남 똑같네 혈액형이 어떻게 되죠? 맞춰보십시오 맞춰볼까요? 네네 B형이지?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 딱 보니까 B형인 거 같아 아니에요 저 O형이에요 혈액형 B형 어? 어떻게 알았어? 찍었어요 왠지 저한테 B형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B형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그냥 한번 해봤어요 오 논리적이네 아니 네가 셜록홈즈야? 어? 셜록홈즈는 둘 다 맞췄겠죠 코난쯤 할게요 코난 어우 열받아 너네들은 내가 보니까 깐죽의 달인들이야 아 그래요? 너네들은 너네 둘이 편을 먹고 깐죽의 달인이야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보니까 이게 식탁 없겠더라고 아 진짜요? 발 밟고 있어야지 밑에를 꽉 밟고 있어야지 아 나 정말 노래 얘기를 하죠 타이틀곡이 혹시 뭡니까? 어떤 곡입니까? 타이틀곡은 라이더스라는 이거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? 아 그러면 못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직접 부르겠습니다 20주년 앨범 홍보하러 나왔는데 노래를 못 들려드리게 저희 직접 한 소절 불러요 조금만 그러면 불러줘요 조금만 불러줘요 하나 둘 셋 넷 밤새도록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노래 둘 넷 둘 셋 넷 첫 번째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둘이 무슨 회식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깔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 기다리시는 분이요? 하하 하하하하 도저히 오늘은 토크를 여기서 끝내야 될 거 같습니다 얘들하고 있다가는 아 진짜 제가 속이 뒤집어질 거 같아서 귀가 빨개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드린 질문을 기다리는 분들을 누가 봐도 저희 페퍼톤스 20년 어느새 이렇게 왔고 재평이도 저도 되게 뿌듯하고 지금 앨범도 잘 나올 거고 그리고 공연도 재밌게 하고 방송 활동도 이번에 좀 많이 하나요? 기회가 되면 아 좋아요 방송 관계자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은 언제든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죠? 저희는 삐지지 않으니까요 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안 삐집니다 우리 함께 해준 페퍼톤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정원아 고마워 재평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들어가죠 재평아 가 재밌었어요 들어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